오늘은 구라데이션 구라치고 살면 안된다 그래서 구라데이션 강좌영상이 유튜브에 쐈고 쐈지만 뒤늦게나마 이제 추정이라도 핥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강좌영상을 준비했다 아직 못 배운 이소보자 게으른 이소보자 분들은 이제라도 막차 타고 쳐야한다 G코드 G코드가 제일 쉬우니까 그냥 G코드로 시작하는거죠 갖다 댓글에 그냥 G코드라고 안봐도 G코드라고 아주 그냥 눈치를 애지게 주니까 그냥 아주 그냥 눈치를 애지게 주니까 그냥 민망해가지고 강좌를 찍을 수가 있나 앞으로도 계속 G코드 한 500번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그러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G코드를 딱 짚고 잡고 사카포를 이렇게 딱 꼈다고 긁으면 어때 소리 무조건 짚어야 돼 소리 딱 나잖아 바로 그죠 이게 바로 국룰 영원히 버릴 수 없는 Z코드다 원키로 사카포를 이렇게 딱 짚고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너로 점점 점 못 들게 돼 이렇게 추법이랄 것도 없이 한 번씩 긁어주면 너도 10cm다 숭구리당당 정유열이 형이 따라하기 쉽게 코드도 쉽게 만들었으니까 잘 받아 먹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계속 긁어 절거내기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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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기만 하면 된다 추법이 그냥 긁어주면 된다 뭐 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뚱뚱땅 뚱뚱땅 이거 입으로 해야지 쓴슨사 쓴슨사 딱 이렇게 손을 대주고 이 소리가 나게 이렇게 너는 아무 생각 없이며 어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걸 하지만 이렇게 어 너의 하얀 옷에 나의 힘 그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져왔네 이렇게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D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C에서 이렇게 간 거 제가 지금 첫 거 쳤는데 둘 중에 하나 원래 원곡은 이렇게 치더라구요 근데 약간 낯선 소리 들으면 우리 애쓰보자들 경기하니까 D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 그래서 약간 일 수 없을 만큼 번져왔네 1,2,3,4,5 오케이 1,2,3,4,5 1,2,3,4,5 이게 좀 약간 초라해 보이긴 한다 소리가 그죠? 또 우리 애쓰보자들 또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우도 없지 약간 족박 같은 거 싫어하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하면 된다 후람도 뭐 있나? 계속 나온 거 그대로 치면 되지 딴딴 짠짜가 오케이? 일단 D로 바뀌면서 자가자 잔짜가 다시 한번 딴딴 짠짜 하고 업에서 손 떼주면서 자가자 잔짜가 그러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요렇게 완벽하잖아 가득 찬 내 맘이 여물을 다 못해 하고 터 지 고 이 써 오케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스토크 킹이거 그냥 한방에 내일은 하고 마지막에 C마이너 말을 걸어봐야지 어 약간 약간 배신감 딱 느낀거 아니야 Cm 나와가지고 얌시럽게 마지막만 이게 안된다 안되는 사람은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이렇게 박수치면서 하면 안되고 연습을 좀 해라 요게 좀 안된다 그러면은 5번 3번 2번만 이렇게 때려 스트로크로 말고 이렇게 약간 뭔가 하나 이빨 빠진 것 같은데 이래도 뭐 냄새는 풍기니까 이렇게 쳐줘도 약간 Cm 향기는 풍길 수 있다 냉간하면 요게 되면 두개만 살짝 친구처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게 느낌이 더 좋다 구라데이션 한번 쳐봤다 열심히 연습 구라를 많이 치자